사파리 버스 바로 출발합니다. 사파리! 환상과 모, 신비한 동물의 세계.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천천히 우리 호랑이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. 우리 막 사파리에 떨구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어둡 속에서 계속 찾아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저기 저기 저기! 조금만 찾아볼게요. 정이 안 보이는데? 막 떨어졌봐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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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얼하다. 지금 제공 중conductyw человека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어 neat. 저 계획을 치려고 하겠습니다. 시작! 박수! Plus involveay! 빨리! 시계는 없습니다. consisted Drive! 와 진짜 이거 아니에요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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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게요. 자 이거 잡을 때. 잠깐 잡는 Atlanta 치워서. 우리 쇼핑bij! 40분! 10분! 야 어땠어 어땠어? 자 자장할 좀비가 있습니다. 야 이 좀비가 어디 갔어? 좀비! 다행입니다. 저 안에 정진자들이 살아있습니다. 아니요 승루가 없어요. 여기가 좀만을 좀비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. 자 나오세요! 내릴게요! 내릴게요! 정보 내릴게요! 전부 내려야 돼요! 죄송해요! 아아악! 하아아아악! 야 이거 진짜 너 먹었어 진짜..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왜 왜 왜 金아 왜 외국인이야 와우와우 시 여기다! 자, 자 여기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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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주인다 여보 어떻게 으아아아이 참모다 여보 어떻게 으아아아이 참모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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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지나가야 돼? 아 이거 가자 가자 아 지민아 빨리 빼요 빨리 빨리 모두 빼요 3번 위로 가장 중요하다 혈액형 아니 이거 아주 잠시만 딸! 딸! 오 야 야 야 찾았다 찾았다 야 여기도 있어요 아! 이거 왜 이렇게 에이 정말 뭐야 여기는 야 하지마 저 뭐야 여기는 우리 못 넘어가고 있어 못 넘어가고 있어 일단은 여기 아직도 서 있어? 또? 아 왜 안가? 우와 우와 아 제발 지나갈게요 이제 아니야? 길이 없네 아니야 근데 C라 좋게 했잖아 아 그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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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정말 진짜 아이 뭐 없네 뒤에 아이 야 야 이거 아니야 가자 가자 아닌가 봐 아이씨 가자 어 나 왜 나 형이 온도로 여기가 아이씨 아이씨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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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핡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C 여기 아니야? 아니야? 자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쪽이다 A 당직신에서 뭐 꺼내고 있어? 아 예 2개 2개 꺼였어요 어 그거 아까 그 빨간색이랑 이 꽝이랑 이거 패턴 코드는 저 일단 안에 들어가볼까요 저기? 나 원치 4개 나 원치 4개 나 원치 4개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 아닌데 이리 와요 일단 야 빨리 빨리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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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거야 아닌 거 같은데 트리플 A 자 우리 이건 단합이니까 좀 파이팅 있게 바탕마다 반반 나오고 가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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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라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자 너무 잘했으니까 많은 분들의 자유의용권을 여러분 다음 방에 만디